이번 볼 근육은 소흉근이 되겠습니다. 소흉근은 5회돌기에서 늦골 2,3,4번에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시가 견갑골 앞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소흉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견갑골을 잡아 당긴다고 이렇게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구조물로 어깨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소흉근이 잡아 당겨서 견갑골이 앞쪽으로 오기에는 구조가 되게 다른 근육들이 힘을 쓰고 있는 근육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견갑하금과 상한골 그리고 늦골과 견갑골을 붙여주는 정거근, 뒤쪽 근육부터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다는 근육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소흉근이 잡아 당겨서 견갑골이 앞쪽으로 이동하진 않습니다. 제가 공부한 견갑골은 견갑골이 라운드셜드가 되면서 소흉근이 수축이 한 게 약간 수축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원인은 견갑골의 라운드셜드지 소흉근이 잡아 당겨서 활성화 돼서 견갑골 잡아 당기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흉근 같은 경우에는 TP는 견갑하금, 대원금 이런 게 칠 때 간혹 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견갑골 50견 환자 중에 이 앞쪽으로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견갑하금, 대원금, TP를 칠 때 이 소흉근을 같이 쳐주면 통증이 앞쪽, 가운데, 뒤쪽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증이 약간 견갑이 되기 때문에 TP로는 소흉근을 간혹 쓰기도 합니다. 이 TP로 소흉근을 쓰는 경우에는 50견 환자의 경우에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흉근은 이 오해독이 앞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원금을 잡아놓고 나서 잡고 나서 소흉근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깊게 해서 TP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손을 잡아서 배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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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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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